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가 지난 14일 국토부 발표로 화정동 참사 원인이 시공사 측의 불법임이 분명해졌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불과 6개월 전 학동에서 동일한 사고로 되고도 자정 노력이 없이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취할 조치는 건설업 등록 말소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토부가 법이 정한 가장 엄한 처벌을 처할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현대산업개발의 업계 퇴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광주 전역의 공사 현장 콘크리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